자,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네, 자, the so-called greenhouse gases act like a glass in a greenhouse. They let the sun rain through but trapped some of the heat that would otherwise be radiated back to space. 자, 소위 말해서죠. 소위 말해서 greenhouse gases가 온실가스죠.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들입니다. 여러분들, 온실가스들은 이 말이죠. 소위 말해서 온실가스들은 act, 행동합니다. 마치 뭐처럼? 온실가스가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야? Like, like 마찬가지죠. 뭐뭐처럼. Glass in a greenhouse. 자, 이 greenhouse에 있는 뭐요? Greenhouse에 있는 뭐? 유리처럼. 온실에 있는 유리처럼. 그치? 네, 온실가스가 유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겠지? 그치? 그래요. 다시, 온실가스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Glass 역할을 한다는 거지. 이해하나? 음. 자, 왜냐하면. 자, 세미콜론이죠. 왜냐하면 they. 그 대기가 누굴까? Greenhouse gases, right? 복수니까 대기 맞죠? 자, 이 온실가스들이 let through. 시작. let through. The sun's rays. 태양 뭐야? 이 태양광선들이 let through.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치? 음. 자, 이 온실가스가 뭐라고요? 태양광선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줘요. 통과를 해줘요. 그쵸? 봐봐.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네, 좋아요. 근데 but. 다 통과해버리면 어떡해요? 다 통과하면 큰일 나죠? 지구가 추워져 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but 나오잖아. 그 열의 뭐야? 일부분. 일부는 잡아놔야지. 그래야 따뜻하지. 지구가 따뜻하지. 그쵸? 네. 다 빠져나가 버리면 뭐 춥죠? 일부를 가둬놓습니다. 근데 그 that는 또 뭐야? 왼쪽 봐? 짠짠짠. 요거 some of the heat가 이게 이제 선행사입니다. that이 나오고 that이 쪽에 누가 없어? 주어 없네.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죠. 맞죠? 그럼 that는 뭐야? 관계 대명사죠. 그쵸? that would otherwise be radiated. 자, 이때 otherwise가 너무 중요한 단어에게. 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뜻이에요. 이 otherwise의 뜻이 뭐라고? 큰 소리. 시작! 그렇지 않으면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 시작!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would be radiate. radiate라는 말이 뭐냐면 방출하다. 방출하다. 수동태니까 방출되어지는 거죠. back to space니까 다시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무슨 말이야? 그 열흘 중에서 일부를 trap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됐나요? 네? 자, 그럼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자, 시험 나온다 이거. 자, 이거 나오면 진짜 대박인데 요걸 if절로 고쳐라 하면 어떻게 할까?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않아요? 네? 나올 것 같아요. 서술형으로. 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게 무슨 법이야? 봐봐. 조동사 과거에다가 동사원형 왔으니까 과정법 뭐야? 과거지. 그럼 if절로 뭐로 만들어야 돼? 과정법 과거로 만들어야 돼. 자, 그럼 내용 좀 살펴봐. 만약에 이렇지 않으면 이 열의 일부분이 다시 우주 공간으로 돌아갈 것이다 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말이야? 일부를 잡아두지 않는다면 해야 돼. 그렇지? 누가? 누가? 온식갛을 해야 돼. 그럼 주어를 누가 잡아야 돼? Greenhouse gases를 잡아야 되지만 이게 대의를 받을 수 있잖아. 그럼 시작. if. 대의 잡으면 되죠. 그 다음에 과거, 과정법 과거잖아. 그렇지? 과거지 과거니까 어떻게 해? 이걸 잡지 않는다면 이 시절을 뭘 써야 돼? 과거에서 해야 되지? 그걸 잡지 않는다면 했잖아. 그럼 어떻게 돼? 두나시야? 뒤나시야? 그렇죠. 뒤나시죠. 그 다음 Track Some of heat를 어떻게 돼요? 그럼 뭘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죠. 알겠니? otherwise를 뭐야?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걸 많이 틀린단 말이야. 애들이. 우리 친구들 다 맞출 수 있도록.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됐어요? 자, 그러면 시작. 이렇지 않으면. 그렇죠? 이 우주권으로 다시 나라가 방출하게 될 그러한 열의 일부를 포착할 것이다. 좋습니다. Without this effect. 이 효과. 이 효과를 다른 말로. 온신효과지. 이 효과가 만약에 없다면 자, 어때요? 온도는 훨씬 차가워질 것이다. 이것도 뭐야? 우두비니까. 가정법. 가정법. 과거죠? 가정법 과거에서 여보세요? without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얘들아. 가정법 과거에서 without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자, 가정법 과거에서 without은 누구랑 바꿀 수 있어요? 시작. if it were not for로 바꿀 수 있죠? 여기서 if를 자르면 어떻게 돼? if 자르면 시작. 자, 얘들아. if를 자르면 어떻게 돼? 얘 두 단어가 어떻게 돼? 자리를? 바꿔 놓쳐야 되지? 그럼 시작. or it not for. 시작. or it not for. 두 단어 쓰면 시작. before 되는거죠. 됐죠? 네. 그러면 이 효과가 만약에 없다면 온도는 would be. 어쩌면 훨씬 더. 자, 이 알 붙었네. 이게 뭐야? 무슨 급? 비교급이니까. 짠짠짠. 이때 멋지는 뭐야? 훨씬. 그렇지? 훨씬 차가워질 것이라는 얘기죠.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좋아요. 다음. 하지만, 하지만 인간이 만든 가스들. 자, 인간이 만든 가스들이 있어요. 자, 누가 만든? 뭐함으로써? burning fossil fuels. 화석 원료를 태움으로써. 시작. 화석 연료를 태움으로써 생성되어지는. 이게 뭐죠? 과거? 분사죠? 네. 네. 자, 가령 어떤 겁니까? 라이크 뭐야? 뭐 뭐처럼 있잖아요. 석탄. 석유. 그 다음에 gasoline. 가 같은, 보세요. 같은 화석 연료를 태움으로써 만들어진 이 인간이 만든 가스들 있죠. 이 가스들은 어떻게 해요? 증가시킵니다. 여러분, 그 프린트에 increases 되어있죠? 네? 됐나요? 좋게 됩니다. 이렇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기에. 가스. 복수죠. 그렇죠? 복수 있죠. 네. 그 자료. 원래 받은 프린트가 좀 엉망이 좀 많이 있어요. 엉망이에요. 네. 자, 보세요. 자, 시작. 이 화석 연료를 태움으로써 만들어진 그 인간이 만든 가스들. 이 가스들이 뭘 증가시켜요? 온실 가스의 양을 증가시킨다. 알았니? 네. 어디에? 대입권에서. 특히 CO2 양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The best known, conscience. 가장 잘 알려진, 뭐요? 결과. 어떤 결과? 뭐의 결과야? 이 온실 가스의 가장 잘 알려진 결과는 is the global warming. 자, 지구온난화 현상이다. 됐죠? The rise in the temperature can completely change the climate and consciously the face of the earth. rise의 명사죠? 명사. 네. 그래서 이 온도의 증가. 그쵸? rise의 명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온도의 증가가 can change. 완전히 바꿀 수 있다. 뭘? 기후를 바꿀 수 있다. 또 뭐 바꿀 수 있어? 명사. 명사잖아요. 그치? 이렇게 병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도 바꿀 수 있고, 지구의 표면, 지구의 모습도 결국에는 바꿀 수 있습니다. as the climate changes, 기후가 바뀜에 따라서 이때 as가 접속사로 사용된 거죠. 접으로 사용되어서 뭐 뭐 함에 따라서. 그치? 뭐 뭐 함에 따라 뜻이죠. 그러면, 자, 기후가 바뀜에 따라서 the polar ice caps. 극지방의 만년설이라고 알죠? 그쵸? 네. 만년설. 여보세요? 여기 봐봐. 그치? 극지방에 이렇게 눈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치? 얼음. 자, 어떻게? 기후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바뀐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기후가 더? 차가워지거나 더 뜨거워지는 거야. 뜨거워지는 거지. 온난화 되니까. 그럼 뭐 얘들 어떻게 했어요? 얘들이. 녹죠? 그러니까 the polar caps that the melt. 녹죠. 콤마 이제 무슨 구문? 시작! 분사구문. 녹아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seed level. 얘들아. 눈이 녹으니까 해수면 올라가죠? 그래서 sea level rise가 생기는 거죠. 명사형이야? 그리고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해안가 지역에는 뭐가 생기겠어? 홍수가 생기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좋아요. 좋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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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럼 이걸 봐라. 콤마 아인지인데 이걸 절로 고쳐볼까? 콤마 엔드 이런 as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상황을 이스로 받으면 돼. 이스로. 이스로 받으면 돼. 그 다음에 시제가 현재형이니까 자, C-A-U-S-E-S causes 이렇게, 그죠? 남의 이하 동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쓰시면 절로 바꿀 수 있습니다. 됐죠? 좋아요. 다음. The unpredictable weather changes might lead to huge migration.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일기 변화죠. 날씨 변화가 요게 주어들에게 동사이겠네요. 어쩌면 lead to lead to가 뭐야? 요거 한 단어 쓰면 코드죠? 야기시키다. 예측할 수 없는 일기 변화들이 바로 엄청난 그쵸? 이주 이주를 야기시키다. 이 migration이 뭐야? 이주 그죠? 이동이죠? 네. 이동을 많이 시킬 것이다. 자 이 자연 서식지 자 habit 이제 자연 서식지의 손실이 자연 서식지의 손실이 추우니까 이제 서식지 많이 사라질 거 아니야 그지? 이 서식지의 손실이 또 뭘 야기시킬 수 있어요? massive 엄청난 종의 멸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extinction 뭐죠 여러분들? 멸종입니다. 자 엔드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짠짠짠 명사 명사로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자 이 자연 서식지의 손실이 바로 엄청난 많은 엄청난 종의 멸종과 그리고 이 푸드 체인이 뭐죠? 먹이사슬이죠. 먹이사슬의 중단 종결이죠. 먹이사슬의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알겠니? 그래서 ab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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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중단 종결의 뜻입니다. 이것이 뭐야? 멸종해야 되십니다. 이런 단어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파트 2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완전히 이제 와닿게 되셨죠? 네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완벽하게 배웠으니까 이제 기본적인 필기를 가지고 우리 현장 가시면 1대1명 코치 교수님들이 간단히 구두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부터 쫙 해서 내신 100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See you next time. Bye Bye! Bye!